2세트 때는 제가 이제 밥먹을 때 항상 이렐리아 매드모비를 보는데 TF블레이드 시에 이제 지금 이렐리아 매드모비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이렐리아 로망이 있거든요 약간 챔피언만 하나씩 로망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걸 하려다가 약간 한 걸음 더 가서 망해버린 게 많아서 그건 좀 아쉬웠죠 아 일단 제가 이제 오늘 일단 다름이 아니라 오늘 킹존 잡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4연승도 4연승인데 4회전전도 밀리고 오늘 솔직히 오면서 약간 킹존 좀 벽같이 약간 킹존 벽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늘 그걸 약간 넣은 거 같아서 너무 좋아요 제 생각에는 약간 이기긴 했는데 저희가 약간 확실히 저번 시즈보다 잘해진 건 많은데 오늘 이긴 건 솔직히 좀 운이 따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늘 솔직히 약간 마지막 세트도 약간 그런 허술 슈퍼플레이가 없었으면 저는 그냥 무난히 졌을 거 같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좀 그리고 허수한테 좀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약간 그때 확실히 제가 뭔가 좀 확실하게 캐리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확실하게 주지 못해 가지고 좀 허수한테 짐을 준 게 아닌가 어쨌든 그냥 오늘 이긴 건 약간 운인 거 같고 좀 더 노력해야 될 거 같아요 이 세트 때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밥 먹을 때 항상 이렐리아 매드모비를 보는데 TF블레이드 시에 이제 지금 이렐리아 매드모비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이렐리아 로망이 있거든요 약간 챔피언만 하나씩 로망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걸 하려다가 약간 한 걸음 더 가서 망해버린 게 많아서 그런 게 좀 아쉬웠죠 그렇게 하는데 결국 졌으니까 뭐 할 말이 없는 느낌? 일단 저는 탑다입을 갔을 때 일단 망했다고 생각했고요 처음에는 아 이걸 어떻게 막을까 근데 그 와중에 그라가스 궁이 좀 그라가스 스키샤이 좀 잘 안 들어가 가지고 어 이거 가면 델려놨는데 딱 갔는데 상대 이미 다섯 명 딱 뭉쳐 있는 거여서 아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거기서 이제 허수가 딱 영웅 등장 해가지고 약간 피지컬로 잡아먹은 느낌? 콜은 약간 절망적이었어요 아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미드 쪽에 상대방이 계속 푸시하고 좀 돌아오는 주술권이 있어서 일단 사이드에서 그걸 좀 잘 받아 넘기자 약간 이런 식으로 콜을 했고 타워 있는 과정에서는 타워를 약간 우리가 쟤네가 먼저 움직이니까 그냥 교환하는 식으로 가자 약간 이런 콜을 좀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일단은 약간 좀 젠지 경기를 하고 나서 저희가 첫 세트를 치고 두 번째 세 번째 세트 할 때 좀 멘탈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잡아서 다음 경기에 좀 영향 주지 않도록 좀 한 게 제일 큰 거 같고요 그리고 좀 게임을 해도 저희가 뭔가 좀 무기력하게 치는 모습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라도 하자 그냥 져도 되니까 뭐라도 하자 약간 이런 이런 마인드로를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트에 약간 뭐라도 하자 해보자 했는데 다 망해서 역작용 역작용 부작용? 저 저 과했던 거 같아요 적당히 했어야 했는데 너무 앞섰습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우루루메타를 좀 많이 안 좋아하는 편이고 저는 약간 저는 사이드더너 좋아하거든요 좀 가기 싫은데 저희 팀원들은 또 근데 우루루루메타 우루루메타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모여있는 걸 좋아해요 좀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좀 좋아해서 저는 싫은데 팀원들은 좀 좋아하는 느낌?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저희가 서부로 오긴 했는데 솔직히 좀 운으로 이긴 게 없지 않아 있는 거 같고 저희가 확실히 잘하는 면도 있는데 부족한 점도 많은 거 같아서 아직 노력을 많이 하고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아직은 좀 서부를 오긴 했는데 유지할 수 있는 잘 모르는 느낌 아직까지는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기인형 기인형님 제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선수라서 아프리카전에는 이제 좀 긴장을 빡세게 하고 잘해서 저희 팀원들은 잘하니까 팀원들 잘하니까 이제 또 아프리카를 잡으면 기세 완전 좋게 이어나가니까 꼭 잡고 싶어요